안녕하세요. 더리더 김영룡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호반의 도시 춘천.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2경충국도나 또 레고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수 춘천시장과 함께 현재 사업들에 대한 추진 현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수 춘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7월이었으니까요. 많이 늦긴 했는데 9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8개월 지났죠.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첫 시장에 당선돼서 정착해가는 사실 많은 당황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외로 저희 새로 출범한 시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치들도 높고 관심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차분히 저희 시정부가 애초에 지행하고자 했던 일들을 안착시켜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춘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춘천 자랑부터 한번 해주시죠. 그 춘천 자체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공간으로 이미 잘려져 있죠. 물도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물이 저 금광에서 또 저 설악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내려오는 물들이 춘천에 합류되고 또 이 물이 굉장히 지역사회 역사를 깊게 한 그런 문화 원료이기도 하고요. 또 춘천이 서울보다 한 1.8배가 넓어요. 그런데 도심 안에 사람들이 대부분 살지지만 1.8배 넓은 이 넓은 땅의 70%가 산인데 그 산에 다 사람 산 흔적도 있고 문화의 어떤 전통들이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아도 매력이 있고 물과 물 주변의 자연관광도 아주 훌륭해서 사람들이 춘천에 오면 절로 시인이 되고 절로 행복이 만들어진다 하고 있죠. 아마 산 좋고 물 좋은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 조금 넘었으니까 성과를 논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봤을 때 시장님께서 꼽고 계신 어떤 성과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시정 처음 출범할 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과 중심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는 과정 그 자체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대체로 시장 또는 군수 이런 지방정부의 장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성과주의. 그래서 저는 성과주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렸고요. 시민들의 그런 자벌적이고 긍정 에너지가 지역 주민들의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걸 구조화하고 구현하겠다는 거죠. 참 벌써부터 성과를 제가 여쭤본 우문을 현답으로 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공약들을 위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문화특별시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이뤄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문화특별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춘천이 스스로 역사가 깊습니다. 5천 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문화를 이루고 살았죠. 이 도시는 스스로 문화가 넘치는 도시였는데 그동안 이 문화가 우리 도시 시민들 또 춘천을 찾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부르는 그런 매력적인 기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그리지 못했던 것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성과주의 강박증에 다른 관광적 요소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 고유한 문화 감수성 문화 감성들이 많이 사실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잊혀지게 했는데 이걸 복원해내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이 갖고 있는 문화 감성 복원 작업들을 우리 시민사회와 또 지역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아주 착실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상이 문화가 되고 생활 속에 깊이 들어앉은 예술이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도 하고 있죠. 일단 문화 예술 공간들이 춘천 곳곳에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인 1예술이라 해서 아이들부터 문화 예술 교양 수준들, 소양 수준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 환경도 만들고 있고요. 하여간 춘천의 순천 스스로가 문화 감성이 풍부한 곳인데 또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과 또 이곳에 사는 분들이 그것을 행위하면서 즐겁고 또 그것을 봄으로 즐기면서 행복한 시민이 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시장님께서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춘천시가 갖고 있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시장님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북방 경제를 주도하는 어떤 거점 도시가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보다 더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이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 막힘의 공간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상력들이 이제 이 휴전선 안에 밑에서 머물렀던 것들을 상상력들을 펼치면 우리의 행복의 내용도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강원도는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된 유일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북강원도의 수도인 원산과 춘천과 남북교류협력시대가 본격화되면 협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협력을 지향하고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 북방 경제와 관련한 초기적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남과 북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러시아와 또 몽골과 중국과 북한 등 이렇게 아울러서 새로운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동북아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춘천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춘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퍼지게 하는 그런 거점이 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그런 새로운 상상력들을 구체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 경제 거점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시장님 배로 춘천 간다고 하니까 제 동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닭갈비 먹으라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취임사나 공약 중에서도 그 먹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안심하고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먹거리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하셨는데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닭갈비와 막국수밖에 없어서 구체적으로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요새 트렌드가 그거 같아요. 어느 도시를 찾으면 그 도시의 역사성과 여러 관광 요소를 찾고 만나는 걸 희망하지만 사실 그전에는 그게 부수적이었는데 그 동네 뭐 맛있는 거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부수적인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그 동네 맛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만난 것을 찾아가다가 오히려 그 동네의 풍광이나 그 동네의 역사나 문화를 접하는 이런 게 역현상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있어서 춘천은 딱 아주 뭔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 건 분명하죠. 닭갈비 막국수가 워낙 유명하지만 우리는 닭갈비 막국수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더 많은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에서 생산되는 생산 농산물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맛에 집중하거나 그 요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 요리의 원재료인 농산물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안심을 우리는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서 먹는 음식은 일단 맛도 있지만 안전하고 안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컨셉화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아주 제대로 육성도 하고요. 또 그렇게 지역에 있는 먹거리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걸 하나의 순환체계를 만들어서 음식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체제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확보했죠. 닭갈비는 정말 인기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10월에 북한의 청소년들이 춘천 와서 축구시합을 하는 그룹 프로그램들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춘천 와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닭갈비였어요.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춘천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약간 지지부진했다면 그래도 요즘에는 탄력을 받는다라는 뉴스를 본 게 또 지난달에도 사업 추진단과 직접 만나셨고 앞으로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춘천시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레고랜드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레고랜드는 이제 아마 여러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될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 주도성은 여전히 강원도가 갖고 있고 저희는 행정적 편의들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안심하는 것은 그동안 자본 구성에 있어서 이걸 추진하는 추진 주체의 불확실과 불안정성들이 우리 최문순 지사의 노력에 의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멀린사가 그냥 뒤심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힘을 받쳐줬었는데 그 멀린사가 직접 추진 주체가 됐다는 게 무엇보다도 안심해요. 그래서 주체가 자본 구성이나 또 주체 간의 여러 이해관과의 복잡함들이 단순화돼서 그것이 안정화됐다는 것이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 동력이 된 것 같고요. 또 시장으로서는 그게 일단은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해서 일단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안성은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랜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레고랜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고랜드가 스스로 사업한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레고랜드 있는 중도 안에서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춘천 도심으로 와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춘천에 오는 것을 부차적인 게 아니라 주목적으로 또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절박하고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야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제2경충국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를 받게 됐는데 하다 보면 당연히 사업 추진 속도도 더 날 수밖에 없고 이쪽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태면 발표가 나자마자 제가 원주 국토관리청장을 만나서 조기 착공을 주문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당초에 2021년쯤 착공할 거다라고 하는 지칙을 했는데 2021년도에 바로 착공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벌써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는 아까 레고랜드 오는 것과 관련한 또 다른 준비를 해온 것처럼 제2경충국도가 만들어지면서 춘천으로 그동안 가기를 멈칫거렸던 사람들이 춘천으로 오게 하는 요소가 될 텐데요. 그분들이 어쨌든 춘천 와서 더 즐길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플러스에서 그게 경충국도가 춘천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춘천에서 양구로 양구에서 금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북방경제의 새로운 루트들을 저희가 조성하는 것까지 새로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 사막산 로프웨이 조성 사업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꽤 대규모 개발이지 않습니까? 이쪽 상황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막산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산인데 그 산을 사람들이 즐겨 찾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게 된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사막산을 찾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는 안전시설들을 저희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막산 올라가서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십, 수백 배의 많은 사람들이 사막산을 찾게 될 때에 대한 어떤 안전뿐만 아니라 사막산의 훼손이 덜 될 수 있도록 경관 유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 또한 아주 세밀하게, 친절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재수 시장의 시정 철학과 또 앞으로의 포부 계획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시장실 와서 제일 처음으로 눈에 띄던 문구가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문구가 가장 중앙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취임사부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시정 철학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진화 발전되어 왔었지만 실제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런 것에서 의심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세계 안에서 시민들이 실제 주인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상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관에 의존되거나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었던 것에 시민은 따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뭔가 자주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부들이 대체로 불편해하거나 가로막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까지 관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과감히 뜯어고치자 라고 하는 접근들을 시도해서 모든 과정을 시민들의 숙의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냐는 어떤 예산도 어떤 기획도 입안할 수 없도록 구조화했어요. 그래서 춘천시 예산은 만들어진 초기부터 시민들하고 협의하는 협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전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도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 동사무소는 지극히 마을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진행하는 데에서 지극히 심부름해 주는 기관이지 지역사회 시민들을 일방으로 이끄는 집단이 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 구조도 또 프로그램들도 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주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분야, 농업분야 이런 분야 내에서도 당사자주의를 아주 기초로 하고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문화예술에 있는 예술그룹들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 문화정책, 문화 방향에 대해서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받침할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도 마찬가지. 청년도 청년청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청년들의 스스로 자발적 욕구와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과 또 포부와 이런 것들을 구체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침하는 틀을 만들고 있고요. 노인들은 또 지혜청이라고 해서 실제 직접 그분들이 자기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장애인은 또 장애인대로 당사자주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장애인의 관점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발성과 그런 주체적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로 돼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 도시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은 좀 무거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비단 추천시만의 고민은 아니고 국가적인 고민이라는 게 이제 취업난 아니겠습니까?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떤 구상도 있으실 테고 청년들을 위한 어떤 희망 메시지라고 할까요?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또 경력차 한마디만 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춘천에 참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춘천에 머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삶의 비전과 자기들의 꿈을 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과 지역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의 취업과 청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대학과 깊게 고민을 하기로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년청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들어서 이게 어른의 입장에서 청년들을 돌보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게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인생 설계를 또 자기들의 경제적 기반의 변화를 또 자기들의 문화를 직접 자기들의 관점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그냥 해보는 실험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행정에 반영되고 예산에 투영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청을 만들자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청의 주체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시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나는 이런 춘천을 만들고 싶다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다면 마무리해 주시죠. 그 뭐 제가 만들어가는 춘천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가는 춘천을 저는 잘 따라 따르는 시장이 좀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발적 에너지가 우리 도시의 행복이 되게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다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하고 멋지고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시정부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민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들이 풀어가게 하는 그런 틀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민이 정말 행복해하는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닌 시민의 행복을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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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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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